멜린 앤 게츠라는 브랜드예요. 여기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시작을 한 브랜드인데 뷰티바이어랑 디자이너랑 두 분이서 멜린 씨랑 게츠 씨랑 두 분이서 오픈을 한 건데요. 이 브랜드는 뷰티바이어 출신이니까 제품을 많이 접하시잖아요. 그래서 뷰티 제품으로 시작을 해서 향수까지 영역을 확장한 그런 브랜드인데 이 향수가 다크롬이에요. 다크롬인데 좀 전에 라라 스타벅스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좀 전에 그런 스트릿 캐주얼에 제가 좀 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포근함, 편안함, 코튼향, 세탁 끝내고 맞는 향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런 향수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좀 반전 있는 향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. 그 제품 제공을 받고 제가 한 3일 동안 입었어요. 정말 매력이 있어서 요즘에는 정말 그 리치 향수들이 진짜 자기들의 그런 진짜 독자적인 향의 세계를 확실히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네 번째 향수 만들 때 조금 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이 멜리넨 겟츠 같은 경우에 이 다크롬이 이거 딱 시향하시면은 어? 이거는 우디도 아니고 플로롤도 아니고 그 어떠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. 근데 그냥 처음에는 뭔가 파인애플 같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가죽이랑 그 다음에 그 럼이라는 그 술 있잖아요. 그 럼이 근데 독하게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고요. 굉장히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등장하고 약간 또 밀크 쪽 좋아하시는 매끄러운 그 밀크의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? 이거 밀키예요? 라고도 좀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. 이게 굉장히 구분 어딘가에 카테고리를 막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향수를 입고 나오시는 분이면 뭐랄까 대답이나 이런 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? 자기만의 확고한 그 매력이 있으신 분? 그런 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요. 물론 이런 쪽의 향수들이 오히려 어? 그냥 나는 그냥 꽂히면 꽂히고 우디면 우디 이런 게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새로운 방향이나 새로운 쪽의 향수들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또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봐요. 너무 무겁고 두껍고 진하고 기존의 그런 우디한 남자의 그 느낌들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셨다면은 그쪽이랑은 거의 그 다르거든요.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.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뭔가 프루티하고 그런 달달하고 근데 시츄러스하고 상큼하고 막 또 이쪽으로 가느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기만의 그냥 그 매력이 있어서 누군가는 그냥 어? 다 걸치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자기만의 정말 그냥 노선이 있는? 그러면서 그 럼의 느낌이 따스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존재해야 된다고 할까요? 피부에 남았을 때 굉장히 계속 맞기가 좋아요. 좋아 냄새님 오묘하네요. 네, 오묘하다는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처음에는 뭐랄까 진짜 약간 달달한 파인애플의 그 느낌이 존재를 해요. 네,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시는데 저는 좀 그랬거든요. 뭔가 파인애플 같다. 달달하다.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그렇게 시작을 해서 딱 피부에 남는 거는 매끄러운 럼에 근데 그 럼이 너무 진하고 독하고 막 술 취할 것 같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. 애비약으로 샤워하고 나온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? 뭔가 굉장히 좋은 온천수나 뭐 이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나와서 주스를 마시고 그런 세련미? 그리고 무조건 이 샤워가운 이런 거 입고 있을 것 같고 네, 약간 그런 매력 있는? 정말 이거 독특해서 독특해서 저는 어? 멜리넨 게츠라는 브랜드를 사실 이제 처음 이번에 협찬을 받아서 제가 처음 시향을 했는데 어? 매력 있다. 여기 매력 있네. 이 생각을 했어요. 네, 그리고 여기에서 또 향초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향초가 있는데 향초 중에 레더 향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이 경우는 그 정말 짙은 그 두꺼운 소파 가죽 같은 경우에 좀 두께가 두껍잖아요. 네, 그런 두꺼운 가죽의 진한 향이 느껴지는데 그 위에 덮고 있는 향이 뭐냐면 아마 이게 좀 더 편할 텐데 그 위에 르라보의 그 상딸의 그 시원한 우디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. 그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. 그래서 가죽향이 가죽향이 진하게 흐르는데 그 위에 그 르라보 상딸의 그 느낌? 그 느낌이 등장을 하는 향초라고 해야 될까? 네,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뭔가 브루클린 스타일이에요. 네, 뭔가 브루클린 스타일이야. 자기들만의 그런 그 힙스터들의 약간 커뮤니티에서 날 것 같은 그들의 모임에서 날 것만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. 이번 협찬을 통해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찾아보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답니다. 로이비 향수 리뷰해달라는 요청을 댓글로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제가 많이 안 돌아다니고 올해는 특히나 향수 책 쓰느라고 제가 거의 안 다니잖아요. 그리고 시향하기도 다른 분들처럼 저도 어렵고 그래서 로이비 쪽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사실 저도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로이비 쪽에서 연락이 와서 향수는 아니고 디퓨저가 네, 디퓨저가 협찬이 왔었어요. 근데 이 디퓨저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지금 그 인스타그램에 기자님들이나 이제 이런 에디터분들 이런 분들 계정에 공학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도 너무 예쁘다고 네, 로이비 디퓨저가 너무 예쁘다고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케이스도 예쁘죠. 네, 그래서 오, 예쁘다 여기 네, 저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어서요. 저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, 보내주시면 또 알게 되거든요. 네, 네, 맞아요. 꾹꾹님 너무 예뻐요. 네, 그래서 오, 너무 예쁘다. 블랙 커런트 그 디퓨저 향이 저한테 이제 왔어요. 이거는 아주 그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딥티크에서 룸브루단노 아시죠? 룸브루단노에서 장미향 빼고 탑노트로 등장하는 블랙 커런트의 그 상큼한 진한 쨍한 상큼함이 존재하거든요. 시츄러스의 그 상큼함 코를 치고 올라가는 그 상큼함 말고 블랙 커런트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렇게 쪼이듯이 상큼한 고향이 있는데 고 블랙 커런트만 아주 아주 잘 담아낸 향수 향이 디퓨저 향이 네 로이비의 블랙 커런트인데 진해요. 진해서 어, 제가 리즈스틱 두 개를 이제 꽂아놨는데 어, 여기 그 제가 잘 몰라서 공간 이런 거 6평? 6평 되나? 여기 어, 네 한 6평 될 건데요. 두 개의 리즈스틱을 꽂았는데 여기 그 6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렇게 만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푸르티함 어, 블랙 커런트의 그런 쨍한 상큼함 고향으로 뭔가 내가 거실 공간을 조금 꾸며 놓고 싶다. 좀 향이 좀 명확하고 진하게 났으면 좋겠다. 원하시는 분이면은 어, 괜찮을 것 같다. 네 로이비 블랙 커런트 디퓨저입니다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퓨저는 이런 공간향 같은 경우에는 환기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. 그냥 문 다 닫아 놓고 나갔다가 출근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 향이 가득한 걸 이렇게 만나는 그 기쁨을 느끼기가 디퓨저가 너무 좋잖아요. 그거 충분히 만끽하시고 즐겁게 그거는 즐기시고요. 기회가 되실 때마다 환기는 꼭 시켜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. 정말 정말 달콤한 그 블랙 커런트가 진하게 나서 아, 이거 이거는 그걸 원하시는 분들 정말 딱이겠다 했어요. 여기에다가 리지스티 이렇게 두 개를 꽂으니까 확실히 그 인테리어 효과도 좋아서 그리고 퍼 발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더 스파이시하고 그 스파이시한 달달한 느낌들 좋아하는 두꺼운 포근한 진한 좀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향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기기에 좋은 발사믹하다 우리가 발삼 발삼이라는 그 향이 있잖아요. 그런 그 진한 찐득한 그런 향들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진해요. 로이비가 디퓨저인데 디퓨저 발향이 굉장히 잘 되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리지스티에 꽂았을 때 발향도 잘 되고 명확하고 진하게 향들이 잘 나와가지고 디퓨저 잘 만드셨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퍼 발삼은 그런 향이 다 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로 로이비 향수 댓글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기억이 났던 브랜드 거든요. 다른 향수는 아직 제가 만나지는 못해서 또 만나게 되면 저도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. 하다보니 계속 리뷰가 늘어나고 뭔가 제가 숙제를 하는 기분이에요. 네 또 이러면서 같이 알게 되니까 저는 또 좋거든요. 네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